별춘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주방에 나와있구요. 별춘추방문 이렇게 나와있습니다. 원문고문으로 되어 있구요. 번역문입니다. 조리법입니다. 밑술 백미 한말을 깨끗이 씻어서 가루를 낸다. 2. 쌀가루를 끓는 물 한말에 케어식킨다. 3. 노릇가루 7억 밀가루 7억을 섞는다. 텃술 1. 사일뒤 백미 2마를 깨끗이 씻어 익게 찐다. 2. 끓인 물 2마를 부어 씻거든 밑술을 버무려 넣는다. 3. 익는대로 내어 먹는다.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아멘